아키스틱 켜놔? 맵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고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게임은 스코프를 먹으면 1등 확률이 높아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고수는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스코프가 되게 좋아서 템만 잘 뜨면 될 수도 있어 하이지는 워낙 애들이 많이 해서 그렇고 이게 하이드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풍얼난 그래피트 좀 찾아보자 어디 있었더라? 여기 근처에 하나 있지 않았나요? 스크린샷 보니까 여기 근처에 하나 있던데 그림 보러 가자 PC방에서 하는데 메모리 문제라고 튕긴다고? 아 그래요? 그 메모리 문제는 공식 카페 가서 물어보세요 전 모르니까 PC방에서 PC방 메모리? 일단 템부터 오우 저기 2명 떨어졌다 집에 들어가서 템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아이템 무기부터 총 데미지가 좀 센 것 같아 이 게임은 뭐야 왜 하나도 없죠? 뭐야? 똥? 망? 여깄다 권총이라도 틀죠? 지붕에 뭐 하나씩 그려져 있다고? 전세계 60명인가? 스트리머? 그림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 뭐야? 권총 바뀐건가? 한국엔 3명이라.. 3명인가 그랬는데 헬메헬메 후라이팬 근데 이게 후라이팬이나 이런 근접 무기가 필요가 없어 왜냐면 총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권총.. 권총 정도는 당연히 나오고 이 후라이팬은 쓸만한 그럴 타이밍이 안 나올 듯 레드 도트 싸이클 탄창 탄창 밥 먹을 때 필요해 아까 이쪽 근처에 2명 내리지 않았나요? 오케이 샷건 아마 이거 24일날 오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배타캐 안구하셔도 됐든 다음주에 오픈이라서 이거 얼마.. 얼마냐고? 얼마였죠? 롤라 나 아직 안사가지고 뭐 3만원이랬나? 아 이거 M4나 M16이 나와야되는데 이건 권총 총알 밖에 없어 3만원이야? 아 그래? 좀 비싼데? 2만 9,900원이었으면 좋았을텐데 2만 9,900원이었으면 좋았을텐데 4만원이 좀 비싼데? 아 이렇게 이런걸로 이 사람은 누구야? 폰키? 이거 내 것도 있어 어딨지? 아 일단 나 총부터 찾아야겠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총 없으면 아 근데 진짜로 2만 9,900원이랑 3만.. 3만원이랑 느낌 자체가 틀려 100원 차이인데 그 느낌 자체가 있다니까 이런라 이거 쟤 아 나 이런라 저 그려져있다 아 나 이게 그게 없는데 M16 소총이 있어야 되는데 내 그림 어디있어? 여깄다 어? 저거 뭐야? 이상하게 써있어. 흘림째로 저 사람들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호라이팬 엉덩이 있다고? 잠깐만 음... 나 어딨죠? 완전 반대쪽이네? 가스? 뭐야 이 사람 뭐야? 이 사람 반은 해골이야 미국? 미국 곰, 미국 곰이신데? 엄청 크다 저건 문 열려있는거지 근데 나 안왔었는데 여기 문 열려있어 다른 사람들이 왔다갔다한듯? 샌즈라고? 조심해 사람있다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뭐거나 에너지 드링크가 75%까지만 피차거든요? 붕대나 이런 구급차가 저렇게 밑에 주황색 떠가지고 피가 없으면은 채워줍니다. 75%이상 채워줄 수 있는게 바로 에너지 드링크 미리 먹어놔도 되드만 나중에 피달면 알아서 차드만 오케이 일단 샷건 총알은 거의 다 됐고 소총을 찾아야되는데 소총이랑 어... 스코프? 스코프 찾아야되? 어... 우지다 우지 우지라도 들까? 우지라도 들죠 이거 우지 총알은 뭐지? 9mm인가? 서우머신건인데 꾸짓... 꾸졌더라고 여기 총 많다 2층에 있을듯 또 우지네 하아이 아 근데 저 근접무기가 세긴 세던데 저때 보니까 한방이 죽던데 맞으면? 저번에 나신가 한방인가 두방이 죽더만 나가자 가자 가자 이제 이제 가야되 1분뒤에 장마고 하... 완전 반대라서 이거 똥망이 인데요 이거 가다가 탈거 찾아야되거든? 음... 탈거... 없나? 일단 이쪽으로 찍고 이거 샷건 아니라고? 아 칼이네 칼? 아 칼도 좋아 이게 저격총이잖아 이거 잘 됐어 좋아 저기 한명사랑간다 조준기가 없어서 가다가 차 나오니까 쫄필요는 없어요 차 나와 어이거 차가 저격소총이네 샷건인줄 하이저 만든사람이 따로 만든 게임이래요 이게 약간 좀 뭐라야되지? 저기 개조같은거 할게 많아 어 누구온다 개구짐 개구짐 이거 근데 스코프같은게 있어서 차 타도 안심하면 안돼 금방 죽을 수 있거든여? 아 쟤를 잡고 저걸 타고 갔었어야 되는데 나 저격용 스코프 있어? 아 그래? 없는데? 도트사이트 밖에 없는데? 홀로그램 조종기라도 달자 일단 가야되다 지금 개스온단 말이야 이거라도 있는게 낫겠다 그쵸? 여기서 8배만 터져줘도 굉장히 적용용으로 쓸만하지 차 소리나거든요? 차 세워놨다 어디다 근처에서 차 세워놔 이쪽에 소리 나는데 어딨지? 차 소린데? 그냥 가자 이봉종라인각이라고? 뛰다가 죽는각이야 저 밑에 맨맨맨 보시면 파란색깔 보이세요? 내가 엉덩이에 쫓아오고 있어 지금 이 속도로 가면은 죽진 않는단 얘긴가? 일단 총을 먹어야 되는데 일단 가도 돼요 금방 나오는데 아 나 저기있다 내 그래피티 나 지금 볼 시간 없는데 보이시죠? 보이시죠? 보이세요? 그리피티? 사진 한 방 찍어주세요 내꺼 내꺼 여기있구만 누구 운다 또 저격같은데? 맞았다 나이스! 맞았어 맞았어 저 죽었어 저거 죽었어 죽었어 대박 보셨나요? 지금 우지 한대 맞고 저격충 진행하면서 한대 맞았어 이걸 왜 맞지? 이거 뭐 생각하는대로 사뜨리 맞네 야 근데 차 어디갔냐 인성 죽으면서 엑셀 엑셀레이터 밟은거 아니야 이거? 차 어디갔어? 난 산다 난 살아 차 어디갔죠? 아 저기 있었다 흐흐흐흐 얘 템은 어딨냐? 차 안에 있나? 엑셀받고 죽었는중 보셨죠? 아 내가 이게 잘맞는다니까? 하이제할때는 이렇게 안맞는데 이 게임이 왜이렇게 잘맞지? 쓰읍 나 안에 템 있어라 오케 좋아요 한명 더 타있는거 아니야 이거? 일단 그건 없네 시체는 중간에 떨어졌는데 빨리 고 살았다 살았어 뒤에 가스오는거 봐 이대로 이 느낌 그대로 쭉 가시면 돼요 마우스요? 로지텍 프로입니다 로지텍 프로로 바뀌었어요 어 벌써? 아 아니구나 빨간색 폭격지역이구나 어 이거 맞는거 아니야? 폭격 빨리 빨리 차에다 맞으면 어떻게 되나 나 한번도 안받아봤는데 빨간색지역에 폭격 떨어지거든 나왔어 나왔어 오케 살았어 레드존 이게 이 게임은 차가 무적이 아니더라고 차에 있어도 아까처럼 금방 죽고 차도 금방 터지고 이랬기 때문에 차에 있다고 무조건 안전한게 아니여 조심해야돼요 뒤집어지면 차 못뒤집어 뒤집어지면 차 못뒤집어 다시는 못뒤집으니까 조심해야됩니다 어 네 에이전트 대통령이랑 비슷한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오오 일단 안전지역 가서 소총 파밍 하죠 아 더 가야돼 그 저기 하얀색 하얀색 원까지 오기 때문에 저 자기장같은게 아 저 앞이다 나 오른쪽 눈 벌에 쏘였냐고 왜 부어보여요? 아 저 오늘 좀 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평소보다 잠을 좀 잤던네 부었나봐 오케 여기서 파밍좀 하죠 아 근데 문이 열려있다 왼쪽 문이 열려있고 오른쪽 안열려있네 오케 아 샷건이 없는데 바지다 바지 오 붕대 흫 차가 키같은 게 없어서 누가 타고 갈수도 있음 대충 빨리 파밍 해냈고 갑시다 나이쓰 아 에이케이네 근데 에이케이라도 나쁘지 않지 전술 개 Marvel 오오오오오오오ai 감사합니다 이누 야샤님 만원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개머리판 오우 오우 감사합니다아 인우 야샤님 만원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아 휘잉 감사합니다아 아 이거 엠포용이네 이거 손잡이는 여기 안들어가나? 하지 바지너 으하악 아악 아아아아 아하하하하 뭐야아 이 녀석이 가 어? 놀래라 이런 무식한 녀석이 이거 어 놀랬잖아 어 어 여기 사람은 인데? 어우 나는 문이 다 다친 줄 알았는데 아 이게 말이네나 이게 아 나는ống어도 몰랐는데 문도 다 다쳐있길래 당연히 없는 줄 알았는데 아 아.. 이거 어쩌지 옆에 건물은 열려있더라 깜짝 놀랬다.. 와.. 아직도 이런 애들이 있구나.. 아직도 이런식으로 게임하나? 저 윈드문 1125로 보내주세요 이따가 4인큐 하실 분 이거 끝나고 4인큐 가거든요? 이거 끝나고 모르는 사람들 4인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초대해서 시청자 4인큐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인큐 1등 하기 한 번 가보죠 또 1 Fast이 cooldown Echo이 정말 못한 사람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내가 잘하니까 내가 캐리하면 되니까 명령에만 잘 따라주시면 됩니다 고분고분하신 분 메일로 보내주세요 고분고분하신 분로다가 바로 떼어내리지 말고 좀 더 가죠 저 물음표는 이므뜻고 괜히 만들었어 여기 바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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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고문 오늘 밤샐 분 3명 모으는건데고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밤샐수도 있어요 시간 많으신 분 널널하신 분으로 하다가 아니 뭐 실력있으면 상관은 없는데 중간에 바꿀거니까 계속 중간에 안될거 같으면 일단은 두세판씩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사람하고 그런식으로 하는게 낫겠다 그쵸 그 다음에 정 안되면 나중에 베스트 멤버 꾸려가지고 하고 조심해 지붕에 떨어지면 안돼 오케이 버스기자 뭐지? 무슨소리야 1등한건 못보셨어요? 아까전에도 이 비열한 어? 잠봉만 아니었어도 조심했었어야 되는것인데 오 나이스 구급량 두개야? 미쳤다 미쳤어 2층에도 템 좋은구만 헉 지금 한 번 누구 지나갔지? 아 제발요 이따 올라가자 아들 템 못먹었나봐 빨리 무기 먹어야 돼 예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나 봤을까? 온다 예스 아 아 샷건 더럽게 센거봐 뭐야 무태성글라스 권총밖에 없었네 샷건 겟셈요? 총이 없어 앵글 손잡이가 뭐지? 음 헬멧 레벨 2 헬멧 레벨 2 헬멧 레벨 2로 교체했습니다 앤에서 이렇게 먹어놓자고 오케이 좋은 생각이야 미리 먹어놔야되요 그래 피달때 먹으니까 어어? 끝났죠? 끝났습니다 M16 M16 됐어 이게 제일 좋은거잖아 그쵸 잠깐만 앵글 손잡이 어디다 넣는거지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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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닌가 킥도로 탄창 더 많은거 네 보정기 스코프만 먹으면 끝나죠 와 40발 킥도로 탄창 했더니 40발 됐어 스코프만 먹으면 대박이야 일단 근처 애들 많을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헉 여기 밑에 또 누구 죽어있어? 누군가 죽었어? 누군가 죽었어? 그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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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 창문에 사람 본거 같은데? 나 봤는데 분명히 아닌가? 일단 여기 다 파밍 됐잖아 으악악악악악 자 4인큐 가도록 하겠습니다 4인큐 오늘 메인은 4인큐니까 아..씨 아 이 녀석들 다 숨어있어 이거 비홀해줬어 이렇게 애들이 하하하하 쌌는데 죽었어 쌌는데 예전하고 다르다고? 진짜네 일주일만 지나도 이렇게 잘해졌어? 이 녀석들이 이거? 어 잠깐만 오쌌 지금 이벤트가